이 강의가 어떻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좀 잘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거를. 이 제이컵 쉬프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제이컵이 뭐예요? 유태인 이름이죠.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어 성경으로. 제이컵 쉬프도 유태계가 쓰는 이름입니다. 유태계가 쓰는 이름 중에 라삐 쪽에 쓰는 사람이 아슈케나지라는 라스트 네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블라디밀 아슈케나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슈케나지가 이분의 반개 친척쯤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있었던 당시에 이분이 독일에서 가가지고 이분이라면 또 일본사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유대인 그거를 갖다가 폭으로움을 어떻게 좀 피할 수 없을까 해서 러시아 적개심에 불타가지고 이런 건데. 그렇다고 또 뭐 이 자식이 이럴 수도 없고. 참내기가 답답하네요 진짜. 그러면 이 제이컵 쉬프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의 로브. 쿤 로브라고 하는 은행사에 취직을 해서 그 집의 사위가 돼요. 그 집의 사위가 돼요. 그 쿤 로브의. 그것이 나중에 이 사위에게. 그 니가 한번 해봐. 하고 했던 회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1. 뭐냐. 시티뱅크. 그때는 그냥 시티뱅크가 아니죠. 내셔널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내셔널. 내셔널. 2. 뭐냐. 이키타블. 이키타블 생명. 보험사죠. 지금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되어 있죠. 악사. 네. 악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니온 퍼시픽. 유니폼 퍼시픽 철도인데. 이 철도를 또. 이 제이컵 쉬프가 나중에. 유니폴. 그 유니온 퍼시픽 철도가 뭐냐 하면. 웰스파고라고 하는. 저기. 그 회사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 별로 중요한 회사가 아니라서. 이 세 개 회사에 동시 중력이었어요. 네 개 회사죠. 월급이 네 군데에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어른들 있잖아요. 보면. 월급이 이렇게 수시로 들어오는 어른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이컵 쉬프가 그 정도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포그롬을 작살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작살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카시 고레키오. 다카시 고레키오가 뭐냐. 일본은행.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스미토모. 일본은행의 부총재였습니다. 다카시 고레키오가. 다카시 고레키오는. 러일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일으켜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은. 청나라에서 받은 차관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1월달에. 1월 12일인가. 14일인가. 그때 뭐냐. 경복궁을 다시 쳐들어갑니다. 한양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대한제국을 굴복시키죠. 굴복시키고 2월 23일날. 2월 23일날. 이 조약을 맺습니다. 1904년 1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주한 일본 공사. 주 대한제국 일본 공사인 하야시 곤스케를 시켜가지고. 끊임없이 고종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고종을 압박해 들어가서.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한일의정서. 저는 그래서 일제시대 전공자로서. 일제강점기 전공자로서. 일제시대의 시작. 일제강점기의 시작은 사실상 1904년 2월 23일부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을사보호조약이 그 뒤로 됐고. 그렇죠? 을사보호조약은 무슨 을사보호조약이야? 을사늑약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 누구야. 그 경술국치조약이 또 됐죠. 물론 그 두 개도 죽여왔지만 난 쟤 중에 얘라고 봐요. 지금부터 여기에 적혀있는 개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히로부미가 직접 초안을 작성한.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분력한 친교를 보유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됐고요. 그 다음에 제2조. 대한제국 황시를 확신한 친위로서 안전강령하게 할 것 까고 있네. 그렇죠?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정할 것. 그런데 잡아먹었습니까? 왜? 러일전쟁을 만주에서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후방의 보급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나라가 이제 완전히 빠져갔으니 러시아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게 만들어야 된다고. 1895년부터 이뤄졌던 소위 명성왕후가 죽기 전부터 됐던 뭐야. 침러 내각의 모든 잔재를 다 아관파천으로 가고 뭐 이런 것을 다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라해서 뭐냐 하면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이 위험에 있을 경우에는 대일보전 속히 임기응변에 필요한 조치 잡아먹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한제국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는 잡아먹겠다. 그다음에 본협약에 제일 마지막 보세요. 본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조. 자, 제정입니다. 제정. 제정은 대한제국 외무대신과 대일본 대표자 사이에 협상할 것. 무슨 협상? 평등 협상입니까? 불평등 협상입니까? 불평등 협상이지. 이렇게 한일의정서를 딱 맺어놔서 하야시곤스케 해가지고. 그러고 1902년에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딱 여기서 이제 됐단 말이에요. 끝났다. 끝나기는 뭐가 끝나. 자,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의정서를 포함하여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화되었습니다. 65년도에. 아시겠죠? 두 번 다시는 뭐 그 조약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있는가 궁금하시죠? 있어 보일라고? 아니에요. 있어 보일라고. 아니에요. 이거 해독하실 수 있는 분 지금 있습니까? 없을걸? 다카아시 고래끼요. 이렇게 남만주철도가 다렌에서 올라갈 랴오닝성을 거쳐가지고 봉천이 장춘까지 올라가고 하얼빈까지 동청철도까지 다 먹는 게 목적이 됐던 거는. 의정서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생각도 못하는. 이 남만주철도나 어떻게 좀 한번. 압록강 요쪽에 랴오닝성 요기만 어떻게 좀 먹어도. 안 그렇습니까? 다카시 고래키요가 갑니다.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저 류순 공방전 류순 항구를 저희가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군함 두 척이 지금 여기 제물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칠 거고요. 압록강 넘어서 랴오닝성을 또 칠 거예요. 소위 백두산을 기점을 해서 서간도 지역을 우리가 먹으려 그래요. 한반도 전역은 이미 우리가 장악했고 그러니까 요거 전쟁을 벌일 수 있게 우리한테 돈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채권을 팔자가 되는 거야. 일본이 전쟁 채권을 팔아야만 그 전쟁 채권의 금액을 가지고. 전 세계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영국과 그리스로부터 선박을 사고 포르투갈과 미국으로부터 총포를 다 구입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 지도를 그때 공개하겠어요? 안 하겠죠. 만주 지도를 청나라가 미쳤다고 공개하겠습니까? 일본한테. 그럼 그런 것도 뭐야 매수를 해갖고 사야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국을 쳐보니까 이거 청나라 지도도 하나 변변한 게 없네. 청나라 지도가 없어요. 지금 국으로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있던 시절에는 절대 이렇게 민간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면 저 좌표가 큰일 나요. 몇 급 기밀들이야 다. 그러니까 이 다카시 고레키오가 죽기 5일 전 사진인가 뭐. 이게 저 2.6 사건 때 죽거든요. 다카시 고레키오가. 암살당합니다. 청년 장군들한테. 청년 장교들에게 2.6 사건. 갔더니 영일 동맹만 딱 믿고 있었지 아들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대충 일본 대장성. 일본의 경제기획원이라고 불리는 오크라쇼에서 계산을 한 번 해보니까. 그 계산이 어떻게 되겠지? 한 천만 달러 정도 있으면 되겠더라. 이렇게 다 하려면은. 왜 좀 폭넓게 잡잖아요. 이렇게 천만 달러 왜 막상 해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나 해도 백만 원 든다고 시작했다고 막상 해보면 한 사백만 원 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확 넓게 잡으면 그냥 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천만 달러 정도. 영국을 갔더니 영국 로스차일드에서 뭐라 하냐면.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여러분들 저 뭐야 배 타고 아까 그 길로 가야 돼요. 이렇게.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서 가도 멀어요. 아유 저희들은 뭐 그렇게까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전쟁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죠. 아유 뭐 조선이고 뭐 좀 이렇게 이권 차지했으면 되지 뭐 일보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라 합니까. 어 이거 뭐지 왜 돈을 안 빌려주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안되는데 안되는데 1896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받은 청나라 배상금은 이미 다 썼는데 그렇죠. 이미 다 썼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영일동맹은 영국 정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거는 금융에 관한 거지 우리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일본 당신네들과의 동맹을 맺은 거지. 돈을 구 동맹 가지고 이렇게 빌려주고 그거는 아니지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무슨 영국이 일본을 부추겨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의 어떤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연역론적 사고를 하지 말자고요. 그때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보자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 다카시 고렉키와 영국에서 안내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요. 왜 메이지 천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니 돈 안 받아올 것 같으면 태평양에 빠져 죽어라 이놈 새끼야. 아니 선생님. 우리로서는 너무 안타깝지. 이렇게 돈을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영국 로스 차일드는 이미 뭐냐 하면 계산이 있었어요. 아까 세계지도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요기. 요기가 지도에 안 나와서 그렇지. 여기 카스피헤입니다. 카스피헤. 요 흑해하고 카스피헤 사이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그 카스피헤 연안의 도시의 바쿠라고 하는 곳에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캡이요. 철갑상어가. 바쿠산 철갑상어가 세계 최고요. 그쪽 유역에서 나는 거. 카스피헤도 이렇게 커요. 그 바쿠가 또 하나 유명한 게 뭐냐 하면. 유전입니다. 유전 히틀러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쳐들어갑니까 이 바쿠 유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탈링그라드에서 막은 거예요. 러시아가. 그렇죠 예 그게 뭐냐 하면 이 알프레드 노벨이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거대하게 벌었습니까. 그 산맥에 유전 개발하려고 다이너마이트 설치해가지고 펑펑 터뜨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쿠 유전의 모든 권리를 로스차일드가 다 거부지웠어요 이미. 나는 볼장 다 봤어요. 이탈리아 로스차일드 나폴리 로스차일드 프랑스 마르세유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영국의 포츠머스 로스차일드가. 뭐 때문에 포츠머스에서 강화 줘야겠겠는지. 로스차일드가 이미 주부는 볼 이득 다 봤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포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적어도 몰랐어. 러시아 키시네프라고 해봐야 여기요 여기 흑해 여기 오른쪽에 키시네프르 그까지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처럼 무슨 해외정보 이래갖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돼요.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해요. 아니 모른다고요. 그래서 죽겠네 뭘 가지고 가야 되지. 바쿠 유전에서 이미 다 계산 다 끝났어. 그런데 어때요. 인마가 나는 포그로움을 이미 겪었거든. 그렇죠. 내 고모가 죽었거든. 내가 회사의 중력이면 뭐해. 내가 반드시 제정 러시아 이 짜르 체제를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말겠어. 그렇죠 어떻게든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뉴욕에 있는. 은행가들이 모임을 가진다고 하는 걸 다카시가 알게 됩니다. 대신 무슨 최고 경영자 과정 같은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은행가들한테 가서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안 그러면 진짜 무슨 할복 자살이라도 하려고 진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만찬장에 앉아있는데 거기가 무슨 뭐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일본에서 왔다니까. 아이고 저 뭐 동양 놈이 하나 와가지고 저거. 야야야 밥이나 먹여 보내라. 거의 이 몽룡이가 거짓 꼴하고 나타났을 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다카시가 너무너무 웁니다 거기서. 펑펑 울고 이렇게 좀 진정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옆자리에 얘가 와요. 와요. 명함을 줘요. 딱 보니까 뭐예요. 내셔널 시티 뱅크. 칩 컨설턴트. 제이컵 시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어우. 내가. 저를 보러 오신 거 맞습니까? 예. 다카시상이라고 들었는데. 일본의 오크라 쇼에서 왔느냐. 오 맞다. 그 일본의 그 스시가 그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고 들었는데. 스시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사. 아우 저한테 스시 얘기하러 오신 거냐고. 원래 일본 사람들은 이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길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이스 브레이킹할 상황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일본군이. 러시아를 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요. 바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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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럼 러시아가 지금 여기 동청철도를 만들고 거의 다 만들지 않았나요? 남만주철도 지금 이거 거의 가설 단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 사기가 높아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검토해보지요. 라고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그날 밤에 다카시가 한잠도 못 자요. 어떻게 자겠어요? 한잠도 못 자.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오더니 딱 오더니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저희가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요. 일단 지금 수중에 있는 게 500만 달러예요. 내놔요. 천만 달러 들어왔잖아요. 500만 달러를 딱 내놔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더는 안 되겠습니까? 지금 수중에 있는 게 이거라면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회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3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영국 스털링 파운드화로 7200만 파운드를 투자합니다. 이 투자 금액을 공채를 사들임으로써 채권.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사에서 파는 변액보험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주식하고 채권 비율을 얼마나 할 거냐. 예전에는 주식 비율이 엄청 높았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손실이 너무 크니까 채권을 가지고 하자 그래. 그래서 뭐냐. 주식은 주로 누구예요? 회사 주식이지만 회사가 발행하는 법인주지만 채권은 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경미합니다. 전부 다 국가나 혹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파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최대 의무는 그 채권 팔러 댕기는 거야. 채권 팔러. 그 채권을 사달라 이거예요. 뭐 경상북도 상주다. 내가 전남 나주다. 그러면 다 댕기면서 그 채권 파야 돼. 도지사하고 같이 짝짝꿍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채권 팔러 댕기는 거야. 우리 채권 좀 사주세요. 그렇죠? 그래야 투자를 할 거 아니야. 채권을 제이컵 시프가 엄청나게 사들이자 그 채권을 누구에게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대출을 받았는가. 제이컵 시프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로스차일드 본부가 어마어마하게 반발합니다. 왜? 석돌 전에 내가 지급 거절했는데 돌았냐? 그때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500만 달러는 왜 주는데? 줬다 뺏을 수도 없고 너 그거 어떻게 원금 보장할 건데? 줬으면 적어도 5%는 투자... 뭐 인마 2문이 남아야... 그러면 해야겠지요. 그래서 어때요? 2문이 남을 테니 두고 보시지요. 1. 도이처방크 2. 리먼 브라더스 전부 다 여러분이 익숙한 회사 이름이시죠? 얘들에게 지급 보증을 서게 해가지고 대출합니다. 7200만 파운드 한화로 치면 제가 지금 현재 한화로 생각을 해봤어요. 1조 890억 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전시국채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러시아를 꺾어라. 뒷일은 내가 한다. 리순하고 뭐야? 할 때에 태평양... 당신은 이제 태평양 함대만... 리순 한국에 있는 태평양 함대만... 그러니까 태평양 함대를 반드시 꺾어라. 아니지. 뒷일은 내가 담당한다니까 두고 봐.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도이처방크. 도이처방크와 영국 로스 차일드의 첩자 누구 게오르그 가평. 게오르그 가평이 이끌었던 쓸데없는 시위. 뭐야? 피해 1, 2, 1입니다. 아시겠어요? 후방교란 작전이죠. 게오르그 가평이 바로 영국 로스 차일드의 첩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첩자라는 것이 밝혀져서 짜르의 정보부가 나중에 영국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가평신부를 비밀리에 암살합니다. 당원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카시 고레키오는 떡보도 와 이런 일본으로서는 이런 은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딱 돈이 3회에 걸쳐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전 세계에 좋은 무기라는 무기는 다 사요. 무기라는 무기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러일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사면 뭐예요? 운용할 줄을 모르잖아요. 운용할 줄을 모르는데 운용은 못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세계적인 전투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에서 그게 해군사령관 도고헤이하치로예요. 도고 장군이야.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사람 도고헤이하치로입니다. 생긴 것도 좀 이렇게 좀 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딱 봐도 좀 이렇게 영화배우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잖아요. 좀 생겼어. 요 밑에가 뭐냐면 육군 사령관 녹이 말했을게. 예 녹이 말했을게. 그다음에 뭐냐면 요기가 인제 쓰시마 해협의. 이거죠. 쓰시마 해협의. 그래서 요게 인제 뭐냐면 티 자형 전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정자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자 전법이라고도 불려요. 티 자형 전법이라는. 우리 한산도 대첩에서는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하깃진으로 했다. 그게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명량해전에서 이렇게 탁 그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이른바 그 버티기 작전. 그래도 대부분 유명한 이런 작전들이 있죠. 뭐 혼 혹자는 쇠사슬을 이용했다고도 하고. 제가 8월 24일 날 그 덕수이씨 종친회에서 제가 이제 소위 종친회 특강을 하게 됩니다. 역사 특강. 이순신. 이순신. 덕수이씨. 그리고 율곡. 이 이. 이 두 사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제 여자들이 시집가면 거짓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덕수이씨가 신사임당도 자기족보죠. 그래서 덕수이씨가 그 참 그 뭐냐하나 전체 우리나라 지폐 표지 모델의 70%가 덕수이씨 거북성까지 합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도 덕수이씨예요. 참 재밌는 일이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것도 덕수이씨야. 그 지폐 찍어내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예요. 이 사람이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 러시아의 이 보급선을 보세요. 철도가 완공되고 나서 러일전쟁이 붙었나요? 아니죠. 철도가 완공되기 직전에 붙었어요. 그러면 철도라는 거는 러일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놔 이게 더 완벽해진 거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더 완벽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봉천지역에 여기 봉천지역이 창춘이잖아요.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지원병력이 가가지고 극동군 말고 제대로 된 지원병력이 내려가서 딱 진용을 갖춘 게 뭐냐 하면 천구백오 년 구 월 일 일이에요. 백삼십만 명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구 월 오 일 날 강화 조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제대로 싸웠으면 러시아가 이겼을지도 몰라요. 제대로 싸웠으면. 그 이겼을지도 모른다는 가설 하나와 그렇지 않다라는 가설이 있으니 제가 그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고헤이하치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여기 조타관제라는 거라 옵니다. 레이다가 없죠 여러분 레이다가 있는 전에 무슨 저 컴퓨터 게임이 되는 레이다는 여러분 천국 이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발명품입니다 레이다는 그러니까 독일 공군 루프트 바페를 잡기 위한 그 레이다 시설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조타관제라는 게 뭐냐 밤에 불빛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저거끼리 부딪힐 수 있으니까. 발트의 함대가 이렇게 오면. 니콜라이 황태자가 천팔백구십일 년도에 백일강 항해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샹하이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샹하이에 있는 일본군 첩자가 알려줍니다. 도고에게 요기가 샹하이잖아요. 들어왔다 오월 어디에. 팔일 날인가 십일 날인가 그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씨 벌써 들어왔어 큰일 났네 이러고 일본군이 임시 기지를 하나 만드니 거기가 어디였느냐 진해입니다 진해. 예 진해 아유 군항으로 아주 좋고 막. 그죠 일본의 거의 사세보나. 그죠 쿠레 같은 이런 그.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가와사키라든지 이런 도시들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진해에서 딱 그 일본 연합하면 내가 여기 진해에서 출발하잖아요. 이거 어디 도고가 이렇게 딱 옵니다 이렇게 쫙 서가지고. 정자 전법입니다. 이열종대에서 삼열종대로 쫙 바뀌거든 오률이라고 하는 병원선. 병원선이. 그 의사들이 타니까 아무래도 해군 군기가 좀 약하지 않겠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야 도저히 깜깜해서 우리가 뒤따라가는데 어떻게 병원선이 앞장서겠냐고 병원선이 뒤따라가는데 삼열종대로 가다가 여기에서 뭐냐 불빛을 한번 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빛을 딱 켜니까 그게 어떻게 돼. 여기 척후함에 일본 헤이아치로 척후함에 딱 걸립니다. 저 놈들이 다. 그리고 더군다나 있잖아 새벽 한 4시 30분쯤 되니까 이게 5월달이잖아요. 날이 빨리 밝아요. 빨틱함에 정말 영국하고 안 헷갈리려고요. 아까 그 영국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죠. 안 헷갈리려고 석탄 기선이잖아요. 그 굴뚝에다가 노란 칠을 해 놓은 거야. 도고로서는 저 노란 굴뚝만 공격하면 안 되나. 이런 바보 같은. 샹하이에서 출발할 때 뭐냐 하면 그걸 다 페인트 찌려 까만색을 해가지고 못 보이게 하든가 아니면 일본 함정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뭐야 이게. 즉 마흔여섯 척의 발틱함대 중에 구축함은 열다섯 척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야 순양함이 아니고요. 급조된 민간 선박이에요. 걔들이. 발틱함대라는 게. 무슨 세계 최강의 발틱함대예요. 아니에요 걔들이. 그러니까 뭐냐. 러시아는 그때 이미 구군이 많이 기울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바쿠 유전을 러시아로부터 샀을 거 아니에요. 그 바쿠 유전을 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전쟁해야 되니까 우리도 대출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공채는 샀다 안 샀다. 로스차일드가. 안 샀습니다. 왜 쉬프가 사지 말라 그랬거든. 칩 컨설턴트가 사지 말라잖아. 그렇습니까. 제정 러시아는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대출만 안 해주면 돼 이 새끼들. 그냥 니들이 포그롬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오스트리아에 가 있는 원래 로스차일드 원래 가문이 독일 헷센에서 오스트리아로 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가 있는 로스차일드에게 지시를 합니다. 제정 러시아를 때리 부술 인재를 찾아라 빨리. 아시겠습니까. 인재를 찾아라. 그리고 그 새끼들한테 투자를 해. 그래서 오스트리아 로스차일드가 두 사람을 찾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천만 불을 투자합니다. 각각. 너희 둘이 각자 싸워.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야. 아시겠습니까. 뭐 레닌이 뭐 어째요. 뭐 트로츠키가 무슨 자본주의에 반대한다고. 여러분 있죠. 정치학과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저기 뭐야. 소련이라고 하는 이 냉전 있잖아요. 사회주의 혁명을 만들어낸 게 누군지. 선생님이. 그리고 로스차일드 대출받아서 다 한 거예요. 걔들이. 그러니까 뭐냐. 집권하고 나니까 저놈이 갖고 있는 대출금도 내가 먹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권력 싸움에서 이긴 게 레닌이에요. 아니에요. 스탈린이에요. 아니 내 하나로 후계가 돼야지 뭐 트로츠키로 이래 나는 뭐. 장난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가 가지고 도끼로 이래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전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렇게 옆으로 서면요. 요 옆에가 뭐냐 하면은 다. 함께. 뭐라 그러니까. 대포가 여기 다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노출하면. 근데 옆구이를 노출할 때 잘 보십시오. 여기는. 네 척이 한 척을 공격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한 척이 네 척을 공격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고의 전략이 뭐냐면 요 가운데 전하면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세 척이 이 한 놈을 때려잡으면 그만이다. 왜 옛날에 리슨 공방전을 할 때에 리슨에 먼저 도고 헤이하츠로가 뭐야 기뢰를 갖고 공격할 때 러시아 군대가 육군사관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잘 알아. 마카로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러시아에. 마르카로프인가 뭐 하여튼 그 애가 있는데 걔가 무슨 스트레티지 시어링인가 전략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밀리터리 클래식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전략론. 그 소위 얘기해서 뭐냐면 중국의 손자병법 같은 그런 책인데. 이 전략론을 쓴 마르카로프를 니콜라이 2세가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정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도고 헤이하츠로가 한 놈만 패가지고 저놈이 마르카로프가 탄 배야의 기뢰를 거기다 쐈단 말이야. 그래서 마르카로프도 죽고 그 배가 전부 다 침몰해버린 역사가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뭐냐 하면 요 앞에 러시아는 관습적으로 요 앞에 기밀사항이지만 대장선이 꼭 서더라라는. 그래서 뭐야 페트젠 페트레젠트스키가 뭐 하는 이. 스시마 이 발틱함대의 사령관이 요 앞에 탔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함장을. 공격하게 함교를 공격하게 함교가 요 앞부분이잖아요. 요기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 공격하니까 이 작전이 맥혀 들어간 거예요. 이 작전이. 근데 로스 차일드가 그 제이컵 시프가 보증해준 그 압 거기에 무기를 사는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기를 사가지고 오는 거를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연구 개발합니다. 일본 애들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참. 제가. 이 이름을. 이게. 소위 얘기해야 이 뭐냐 하면. 사람이. 화학자인데요. 시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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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시모세야. 이 시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 개발로. 뭐가 되느냐 하면. 화약이. 피크린이라고 하는 성분하고. 그 뭐야. 보라색 화약인가. 그거를 합치게 되면. 러시아라든가 영국이 원래 쓰고 있는 흑색 화약의 3배의 폭발력을 가지는 화약이 발생합니다. 이 시모세 미사치칸가 미시치칸가 하는 애. 얘가. 얘가 그래가지고 뭐냐. 그 화약을 개발하면서. 이거. 이 작전이. 아주. 몇 배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 대장선 부수고. 3열 종대로 퍼지니까. 얘네들은 이 화약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애들이 처음에는 옆구리를 노출하는 전법을 쓰니까. 전부 다 물어보냐고. 야 이 일본 놈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뭐야 완전히 약점을 그냥 노출하는 거잖아. 하고 빵 쏘았는데 어떻게 돼. 사정거리가. 러시아 애들이 안 돼요 거기까지. 근데 이쪽은 뭐야 사정거리가 훨씬 높아서 오니까 어떻게 뻥 터지면서 폭발력이 훨씬 큰 거예요. 이 사람의 화약을 노기 마레스케의 육군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에게 필요한 거는 수류탄이었는데 수류탄을 너무. 이 조그마한 수류탄에 너무 압력이 높은 화약을 장전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터져버려요. 이러다가는 우리 병사 다 죽겠다. 던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채택하지 않고. 여기는 어떻게 돼. 한 포잖아요. 한 포. 그러니까 한 포로서는 써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야 이 화약을 개발하는데 드는 돈이 얼만데. 그 저기 뭐야 빨리 그럼 대포에다 쓰면 될 거 아니냐. 큰 대포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노기 마레스케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돈이 육군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아 이때부터 어떻게 돼. 천구백사십오 년까지. 일본 해군하고 일본 육군은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 거의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 완전 막. 저로 죽일라 그래요 완전. 아시겠습니까 이게 천왕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갈등을 뭐. 그냥 했으니까 이게 막 뭐 카면 할복 자살해버리고 가업해서 이래버리니까 뭐 카면 칼 싸움 붙죠.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 봉천 미순 봉천 교육도에서 이백삼 고지를 무려 일월 사 일까지 약. 이백 일이 걸려가지고 이제 발트 함대가 이백이십 일에 온 게 그렇게. 그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것 같으면 이 이백삼 고지 하나 점령하는데. 알겠습니까 팔 구 십 십 일 십 이. 그죠 이거 뭐야 거의 뭐 백팔십 일 백칠십 일 이렇게 걸리지 않았어요.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자그마치 이십 몇만 명이 죽은 거. 그리고 이십 몇만 명 중에 십 오만 명은 왜 죽었게 설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질로. 그래서 뭐. 나온 게. 그 소련제 그 소련에도 스파이가 있었던 모양이라 그 소련제 그 설사약을. 받아주였거든 메이지 천왕이야 이거 먹으면 좋단다 그러고 이제 열 전쟁 끝나고 나서 그게 뭐야 정로환. 러시아 러시아를 바르게 만들어 정벌 했다 이 말이에요 정로환. 그죠 설사약이잖아요. 그거 정로환이라고 이 러시아식 이름 갖다 던져버려 이렇게 된 거야 독일 사람이 원래 개발한 건데 러시아가 산 거죠. 그러나 이제 발진 티푸스로 죽고 왜 냉장고가 보급이 안 돼가지고. 그 한 삼 사 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백칠십 일을 가니까 다 썩잖아요 음식이. 그죠 그리고 겨울에 먹으니까 어때 엉거 이렇게 먹으니까 다 상했죠 상한 줄도 모르고 먹겠죠 전부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뭐 이런 거 엄청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게 뭐게 여러분들. 이때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군에 보급된 게 비누예요 비누. 몸만 깨끗하게 씻어도 몸만 깨끗하게 씻어도 아주 그냥 뭐야 다 민간인들에게도 매일 씻는 습관 이런 거 있잖아. 똥파리만 옆에 안 와도 된다 이거야. 세균이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이제 병조림도 그렇고 통조림도 그렇고 다 뭐야 이게 러일 전쟁이라는 게 이게 아주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거 보시겠어요 요양전투라든가 봉천전투라든가 봉천전투라는 거는 뭐냐면 100km를 참호를 파고 100km의 참호진지전을 해가지고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뭐냐면 모래주머니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 모래주머니 자 미순공방전에서는 뭐 시멘트로 산을 덮어갖고는 콘크리트 토치카 참호전. 그다음에 어떻게 돼 봉천전투하고 랴오양 전투에서는 뭐냐면은 이거 뭐야 처음에는 이렇게 팠어 자 보세요 참호를. 이렇게 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폭탄 하나만 터지면 이게 다 죽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파기 시작해요. 아시겠습니까 이 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세계전쟁사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전투 끝에 그러니까 3월 10일까지의 이 봉천전투를 다 종합해보면 1차 세계대전에 참호전 개념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에 군사사절단이 와가지고. 너무나 불구경을 좀 한 거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와가지고 와 참호가 참 중요하구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 참호에서 희생이 너무 크니까 뭐예요. 탱크라고 하는 걸 한번 개발해볼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한 15년 걸렸어요 그거. 탱크가 원래 나온 탱크 보면 여러분도 진짜 조악해요. 속도도 느리고. 탱크가 참호를 이렇게 그냥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시멘트 참호 모래주머니 그다음에 곡선 설치 그다음에 또 뭐야 철조망. 그다음에 철조망에 좀 더 가가지고 뭐야 전기 흐르는 거 이런 거. 전기 흐르는 거는 아이디어에서 그쳐요. 왜냐하면 개발되기에는 너무 짧잖아요 기간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고 저쪽에 있는 러시아 군대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고 어느 정도 죽으면 또 후퇴하는. 여러분 enemy at the gate 보시면 총도 안 주고 총은 다섯 명에 한 사람씩 준다. 가다가 앞에 사람이 쓰러지면 그 총을 주어 전진한다 이겁니다. 러일전쟁 때도 똑같은 1942년하고 1904년 5년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전진하잖아요. 그 죽는 애들 다 누구예요? 누구를 내세웠을까요? 아까 폭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애들 다 뽑아갖고 다 앞에 내세운 거예요. 그게 총알바지입니다. 그러니 전쟁 역사상 최초의 민족전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전민족이 다 죽더라도 돌격 앞으로 했던 일본과 야 유대인 앞에 세워. 러시아 사람들 뒤에 있는 거야. 했던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참 그죠? 승패가 굉장히 그거를 보는 제이콥 시프가 빨리 전쟁을 끝내라. 안 그러면은 뭐라 하겠어요 빌린 돈 다 회수한다. 기업이 기업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돈 빌리준 단체가 갚아라 이거 아닙니까? IMF 때 흑자도산을 왜 합니까? 은행이 갑자기 상환기간 확 댕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가지고 회장들이 막 울면서 얘기하잖아. 이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 은행으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프가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몇 십만 명이 죽어도 계속 돌격 앞으로 하는 거야 일본 애들이. 어떻게든 원금 상환은 안 돼. 우리 돈 없어 지금. 여기서 이겨갖고 이. 장군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 무조건 전쟁 배상금 받아서 갚아야 돼. 러시아는 그거를 잘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전쟁을 그쳐도 이 놈의 새끼들은 전쟁 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망할 걸. 그래서 어떻게 돼? 일본 애들이. 나는 망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쳐들어온 게 어디예요? 조선입니다. 어떻게든 뽑아먹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갚으려니까 조선에 석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만주로 처음부터 올라가는 거야. 러일전쟁 이겨보니까 만주 이거 별 거 아니거든. 중국도 별 거 아니고.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자꾸 치고 오니까. 자꾸 태평양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이런 데서는. 어쩌고 저게 자꾸만. 그거는 우리 식민지인데 자꾸 우리한테로 내려오네. 그렇죠? 그래서 벌어진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만주사변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 게 뭐야? 정확한 실체는 모르겠는데. 로스 차일드 이기. 그렇죠? 분명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일 거야. 그래서 내가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바로 이 교실에서 했던. 올해 3월 4월 5일날 했던 로스 차일드 패밀리라고 하는 그 강의. 일부의 제목이 뭔가. 그들은 과연 전 세계의 그림자 정부인가. 이때까지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때까지는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림자 정부의 실체가 바로 이놈입니다. 제이콥 시프라고 하는. 루시아 혁명이고 뭐 볼셰비 키고 간에 트로츠 키고 간에 다 얘가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다. 그러시겠어요? 얘가 돈 안 빌려줬으면 가. 오스트리아에서 뭐 어떻게 살아요. 이오시프 스탈리니가 이오시프 스탈리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돈도 내가 무거워야 되는데. 그냥 간단해요.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면 다카시 고레키오가. 그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서 빌고 댕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들도 별 수 없어요. 무역전쟁 붙으면 지들은 뭐 얼마나 차원이 많아가지고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수 유튜버들 지금 이런 역사적 사실 다 압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조롱하는 그 보수 유튜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얘를 그 지배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러시아를 가갖고 이렇게 하겠다. 제정러시아 우리가 극동에서 확실하게 무너뜨린다. 그래요? 그럼 유럽에서는 내가 돈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게. 그렇죠? 유대인들 그래서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가보 농민전쟁을 가지고. 뭔가 이게 일본이 좀 뒤에서 지원하고. 뭔가 일본의 어떤 그게 아닌가. 나중에 무슨 일진회가 옛날에 동학 이쪽으로 많아가지고.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참 사자명예훼손도 그 정도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 이 결과 어떻게 됐는가. 얘가 그 메이지 이웃이 있네. 메이지 천왕이죠. 대인기피쯤 환자. 얘가 그 뇌수막에 맞는 그 다이쇼 천왕이다. 저거 아들. 얘가 쇼켄 왕후인데요. 메이지의 부인입니다. 정실부인입니다. 얘가 잉태 자체를 못했어요. 이게 첩실의 아들입니다. 얘가. 그래서 아까 그 사 저기 뭐야. 니콜라이 저거 마누라는. 그래도 임신은 다섯 명을. 네 명이 딸이어서 또 그 마음 고생이 장난이 아니었거든.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근데 아들이라고 맨 마지막에 태어났는데. 또 이게 혈우병 환자야. 환장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황손의 자식들입니다. 천왕의. 덴노의 자식들인데. 이 보면은 이 사람은 아까 그 노기마레스케가. 미순공방전에서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 저 자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천왕이 뭐라고 하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데. 만주까지 다 이기고 나서 자결해. 이렇게. 메이지 천왕이 죽자. 노기마레스케가 그냥 죽습니다. 자결합니다. 천왕의 명령이었다. 미친 놈들이 거지. 그래 하여튼 자결합니다. 저거 마누라도 같이 죽어요. 무슨 죄야. 지가 무슨 계획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는 이제 그 자결합니다. 그게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결과. 천구백오 년 이게 순서대로 보입시다. 천구백오 년 칠월 칠일부터 칠월 삼십일까지. 고무라 주 따로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이 뭐냐 하면. 화평 분위기를 우리 쪽에.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는. 그때 하는 말이죠. 평화를 원해. 싸우자 그러면. 봉천 전투에서 멈추고. 스시마에서. 이렇게. 그. 발틱 함대를 깨부셨다고 해서. 지금 저기 봉천에. 120만 명이 직결해 있는 거 모르나. 걔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진짜 러시아 애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돼. 다시 전쟁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사할린입니다. 사할린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칠월 칠일날.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유월달부터 이 새끼. 이 씨어도 루스벨트라고 하는 애가. 자꾸 화평해라. 화평해라. 자기는 미국 로스차일드로부터 돈 다 받았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 말이지요 오 우리 저 그 댓글 중에 그런 거 있대 백이성 강사님 막 흥미진진한데 너무 친중사대주의자 아닙니까. 그거 좀 자제하시지요 장이나 자제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차단해 버렸습니다. 뭘 자제해 자제하기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 이 씨어도 루스벨트가 화평해라. 화평해라 하니까 이거를 7월 7일날 7월 7일날 사할린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31일까지 그 사할린을 뭐냐면 남사할린. 일본말로 그걸 화태라고 해요 화태. 그 화태 지방을 먹습니다. 북사할린은 거기서 소련군 애들이 딱 앉아 이거는 절대로 못 준다 이래가지고 게릴라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까지 못 올라가요. 그리고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사할린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정복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7월 29일날 약 2주간의 급한 항해 끝에 야 큰일 났다 사할린 들어갔단다 빨리 좀 그거 하자 해서 윌리엄 태프트라고 하나 나중에 대통령들은 몸무게 180키로짜리 거구가 2미터 5cm에 180키로짜리고 걔가 나중에 대통령할 때 백악관 욕조에 끼어갖고 못 나왔다는 애 아니에요. 그냥 저기 뭐냐면 그 정치학과 교수들 사이에 유명한 얘기예요. 그냥 옛날에 태프트가 말이야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냥 이 거구가 와요. 이것도 뽀샤가 엄청 들어간 사진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말이야. 제가 국무부 장관으로서 폼페이오 이런 애들 오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폼페이오도 둥둥하잖아. 얘가 그래 이러고 이제 딱 와가지고 여기 가스라다로 일본 외상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하자 야 빨리 좀. 야 이거 더 이상 저 전쟁 좀 하지 말고 해서 칠월 이십구일날 도쿄에서 빨리 화평을 맺고 칠월 삼십일 날 사할린에서 우리는 전쟁 안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일본 애들이. 왜 미국으로부터 얻기 위한 협상 수리였던 거예요. 이렇게 일본도 죽기 살기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본 저거의 역사를 봤을 때도 뭐냐 하면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데를 하기 위해서 사할린을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싸라게 싸우는 게 협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납작 엎드리고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일본이 도발을 무역 도발을 하는데 우리 보고 일본한테 그러면 되겠냐고 엎드리라고 마치 니콜라이가 오스시에서 이거 저격당했을 때 저격당했을 때 그때 당시 일본의 조합파들이 우리가 러시아를 대상으로 어떻게 싸우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니까요. 19세기 말에. 나는 그런 역사를 보면 낯설지가 않아요. 일본 놈들도 옛날에 저랬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합리화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 포츠머스 조약에 영국에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협상 장소가 로스차일드가 이렇게 마련해 줘가지고. 협상 잘해 봐. 왠지 전쟁하는 것보다는 러시아하고 러시아의 비태하고 일본의 저기 뭐야 가스라 이쪽이 협상을 해서 화평을 하는 게 이제 이득이 될 것 같아 우리한테.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이콥 시프도 포그롬이 이제 없을 것 같아. 그러다가 나치스한테 당합니다. 40년 뒤에. 40년 뒤에가 35년 뒤이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냐면 미국 쪽 러시아 쪽 얘가 아마 비태일 거예요. 얘가 비태이고 이쪽이 일본 쪽이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포츠머스에서 협상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영국 미국 러시아 이 전체 열강들하고 지하하고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앉았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좋은 거 다 뺐잖아 아니야 얘네들은 딱 해서. 돈만 안 주면 되지. 조선 지배권 넣어줄게. 남반주 철도 부설권 넣어줄게. 꼭 군대도 설치할 수 있게 해줄게 러시아는 이제부터 빠진다이.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시설 유지비 개발비 이런 거 다 지가 감당해야 되잖아 이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래서 아까. 히비아에서 일본 민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협상이라고 해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이지 도쿄의 일장일절이 뭐야. 히비아 방안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존재 자체를. 일본이 그 빌린 돈이 다 됐고 완전히 채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본의 국력이 바닥날 것 같아가지고 봉천에 있는 저. 아니 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이 아니고요. 봉천 이동 이런 거 아니에요. 봉천동이 아니고 또 관악 사시는 분들 뭐라 하려고. 또 그냥 저희 김성식 의원이 에스에스지 아니에요. 그 쓱 나타나서 또 뭐라 그래 저기 그. 이 분들이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확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저거 재앙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전에 끝내야 돼. 그런데 어떻게든 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 러시아에서. 여기 백만대군이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만대군이 왜 1년이나 걸렸게 모르는데. 여기 바이카로수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를 위로 가도 밑으로 가도 길이 안 나와. 철도를 놓을 수 있는 길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겨울에 결빙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 철도를 놓고. 이것 때문에 트랜스 사이베리안 트레일로드가 그렇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대규모 병력이 지나가려니까 철도가 무겁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음이 삐그덕 하겠죠. 아주 심장이 쫄깃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30명 건너가고 그다음에 30명 건너가고 성질 급한 사람들은 숨 넘어갑니다. 어느 세월에 그거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야씨 차라리 걸어서 가. 그럼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트럭 타고 가 길이 없는데요. 저 길이 어디 있어. 어떻게 낼 거야. 겨울에. 추부 죽겠구만. 그냥 이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일본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로스차일드의 자본을 이용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모스코바부터 키로프. 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 길에 대한 세계적인 세계 전략을 파악해낸 겁니다. 아까부터 되게 거슬렸던 이 자료를 지금부터. 이거 뭐 같습니까. 고무라. 일본 공사죠. 고무라. 외격 대신. 제. 뭐야 이거. 제한. 제한. 소원. 임시 대리 공사. 임시 대리 공사. 고무라. 여기 보시면 제 50. 이건 아니고요. 당. 뭐예요. 당국. 황제 폐하. 소. 만주군. 노고. 이거 노고라는 말. 옛날에 임금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만주군의 노고를. 벌써 그다음 말이 뭐겠어요. 치하한다 이 말 알겠습니까. 누구를 보내서. 여기. 육군. 육군부장. 얘 누구야. 권중현 돼 있죠. 을사오적 중에 한 명. 누가. 고종이. 아시겠습니까. 고종이. 권중현을 보내서. 이 성스러운 전쟁을 하느라. 얼마나 일본군들 고생이 많은가. 내가 노고를 치하기 위하여. 어떻게. 권중현 육군 대신을 보내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있죠. 이 한일의정서라는 게요. 장난처럼 보이시죠. 이게 식민지 문서예요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식민지 문서예요. 보세요. 육군부장이라잖아요. 이미 군사권이고 뭐고. 다 내준 거야. 의사보조약 되기 전에. 육군 대신이 지금. 아시겠습니까. 을사오적 중에 하나. 권중현이잖아. 고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만주의 압록강 건너가서. 걔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 고생하신다. 참 환장하셨으면. 저래놓고 뒤에서는 뭐라. 내가 미국 대사관으로 어떻게 갈 수 없을까. 러시아 대사관으로 갈 수 없을까. 왜. 러시아가 이긴다고 또. 이지용이가 계속 얘기를 해. 의사오적 중에 한 명 있잖아요. 이지용이가 그래. 제가 외무대신으로 볼 때는. 러시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참 깜깜해도 깜깜해도. 이렇게 깜깜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앞에서는 딱 일본 쪽에 해놔놓고. 뒤에 가서 러시아 쪽으로 좀 어떻게. 그래서 러시아 쪽은. 아관파천을 했는데. 이 또가 나를 살려놓겠나. 그럼 포기. 미국 대사관이나 영국 대사관 쪽으로. 단칼에 거절당해요. 싫은데요. 이렇게 되면. 단칼에 거절당해요. 내가 이 문서를. 이게 여러분들 오마이뉴스에 나왔어요. 이 뉴스. 이 그거. 환장하시겠죠. 환장하실. 노고라는 말에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노고. 노고를 치아한다. 이건 너무. 그래서 아까. 이 슈이프가. 1906년. 3월 달에. 샌프란시스코를 출항하여. 태평양을 건너. 일본으로 와서. 일본의. 메이지 천왕으로부터. 훈 1등. 우길 대장전. 훈장을 받아요. 1등 공신이다 이거. 203고지를 점령했던 2월 4일이 일본 육군의 날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뭐지. 그 스시마 해전을 이겼던 5월 27일이 뭐예요. 일본 해군의 날이야. 일본은 국군의 날이 통일되지를 않았어. 지금도 육군하고 해군이. 아시겠네요. 이 제이콥 시프가 그래서 어떻게 돼. 딱. 진짜로 좀 잘 통치하고 있나 싶어서. 제물포로 들어와요. 제물포 항구로 이렇게 사세보왕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와. 자. 제이콥 시프가. 이제 어떻게 돼. 이러려면 이렇게 와서 한강을 다시 건너가지고. 용산을 거쳐서. 경복궁까지 와야 되죠. 일본군이 길 닦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진 처음 보셨죠. 제이콥 시프가 5월 3일에 입항하고. 5월 3일 날. 전 조선 일본군이 총동원돼가지고. 조선 병사 다 동원돼서. 한강에. 용산에 지금. 그 길 뭐야. 한남대교. 한남대교. 한남대교 딱 건너고 미군기지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당국돼 있었고. 그렇죠. 여기에 뭐야. 흙으로. 다 메꾸가 한강을. 하시겠습니까. 흙으로. 제이콥 시프 하나가 오니까. 배탄 불편하실 거라. 일본. 그러면서 일본 군인들이 전부 다 땅 판다고만. 왜 여러분들 보십시오. 군인들 들으시기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내에 있을 때만 해도. 교수님들 온다. 도지사 온다. 구운보대 오면요. 치약 청소하고 거기 길 넓히고 풀 다 베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완전 썩. 그거야 그거. 국왕이 와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제목을 왜 로스차일드. 러일 전쟁과 로스차일드라고 했는지. 이 사진 한 장이 1904년에서 1906년 사이에 서울 용산의 겨울의 모습입니다. 제이콥 시프가 3월에 오는데 1905년 겨울에 이미 내년 봄점에 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왜? 겨울에 제일 유량이 졌거든. 그래가지고. 참. 정말 가슴을 칠. 다음 시간 예고를 하겠습니다. 청일 전쟁.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일 전쟁.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복궁. 범궐 사태 천팔백구십사 년 경복궁 범궐 사태 본격적인 일본의. 청나라를 향한 전투. 오늘은 고보다 약. 십 년 정도 앞에 있는 러일 전쟁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덜 알려진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봤습니다. 백이성 강사 강의 어떻게 좋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